자 다음에 제 7장 비정연파교류입니다. 자 여기서 비정연파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연파가 아닌 파형이다. 정연파가 아닌 파형을 비정연파로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4인파가 아닌 파형을 비정연파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4인파가 아닌 어떤 파형을 해석을 해야되는데 어떤 사람이 했는가 하면 뿌리에라는 사람이 해석을 했다. 이거를 뿌리에 급수성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기성이 있어야 되겠다. 주기적인 비정연파 함수입니다. 주기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기성이 없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기성이 있는 비정연파 외형파를 해석하는 데는 뿌리에 급수성계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함수든 그러니까 주기성이 있는 어떤 파형의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파형으로 계속 주기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이 파형을 해석하는 데는 뿌리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저 파형 중에서는 A0 A0 직류성분이 있다. 그 다음에 시그마 N1에서 무한대까지 AN에 코사인 N 오메가 T 코사인 N 고소파의 성분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플러스 A0 플러스 A0 플러스 시그마 N1에서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시그마 N1에서 무한대까지 BN에 사인 N 오메가 T로 해석한다. 이거를 무리에 급수성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만 구하면 되는가 하면은 A0, AN, BN만 구하면 되더라. 그래서 이 A0는 T1에 0에서 T까지 FTDT니까 어떤 FT라는 함수를 0에서 T까지 즉분하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바로 평균치를 말합니다. 평균치. 평균치의 정의식이 되겠죠. A0성분은 증류성분이다. 그래서 평균치입니다. 그 다음에 AN은 T2에 T가 죽이죠. T2에 인테라갈 0에서 T까지 FT에 코사인 N 오메가 T DT다. 이 말이고 BN은 T2에 인테라갈 0에서 T까지 FT에 사인 N 오메가 T DT다. 이런 식인데 이런 파형을 해석하려면 어렵다 이 말이지. 어려우니까 특수한 파형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특수한 파형을 해갖고 5가지 파형이 있는데 이 5가지 파형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놓자라는 뜻입니다. 암기를. 그래서 특수한 파형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반파대칭이라는 파형입니다. 이 반파대칭이라는 파형은 어떤 파형을 앞으로 반파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반죽입니다. 부죽이. 여기까지가 T일까 여기까지가 반죽이죠. 반죽이. 여기 딱 반죽입니다. 여기 한죽이니까 반죽이 동안 X축으로 평행이동식입니다. 평행이동식에서 X축에 딱 겹치는 파형을 앞으로 모든 파형을 반파대칭이라는 이름을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죽이죠. 이 파형을 반죽이만 평행이동식입니다. 평행이동식에서 X축에 딱 겹치면은 모든 파형을 앞으로 모든 파형을 반파대칭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과 이 값과 같은 값이죠. 이 값의 식을 Ft라 하면은 이 값은 똑같아야 되겠죠. 대칭이 되는게 2분의 T만큼 평행이동식이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플러스지만 이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에 T축으로 여기 이제 T축이니까 T축으로 2분의 T만큼 평행이동식이 그죠. 그래서 Ft값하고 Ft하고 Ft하고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F에 T 플러스 2분의 T하고 같은 모든 파형을 앞으로 반파대칭이라는 이름을 정하자입니다. 반파대칭이라는 이름을 정하자입니다. 그래서 반파대칭은 이 시기에 성립하는거죠. 이 시기 자 이거를 이거를 뿌리의 급수전결을 한번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결과를 해야 됩니다. 홀수항의 사인항과 코사인항만 존재하더라 이 말이지. 홀수항의 사인항과 코사인항만 존재하더라 뿌리의 급수전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징류성분은 제로가 됩니다. 징류성분은 나타나지 않고 홀수항의 사인항과 코사인항만 존재하더라 그래서 반파대칭을 함께 해야 됩니다. 반파대칭은 반주기 동안 X축으로 T축으로 평행등식해서 T축에 겹쳐지는 모든 파형을 우리가 앞으로 반파대칭을 하는데 그 파형의 값은 Ft하고 마이너스 F에 T 플러스 2분의 T가 성립하는거다. 이거를 뿌리의 급수전결을 해보니까 홀수항의 사인항과 코사인항만 존재하더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반파대칭은 반파대칭은 뿌리의 급수전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홀수항의 사인항하고 코사인항만 나타난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 정연대칭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수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연대칭이라는건 원점대칭이 됩니다. 이 원점을 기준해서 삥 돌아가면 이 파형이 원점을 대칭해서 이 파형이 삥 돌아가고 이 파형이 딱 겹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모든 파형을 앞으로 정연대칭이라 하자. 원점대칭 원점을 기준해서 삥 돌려가고 겹쳐지면은 모든 파형을 정연대칭 또는 기수파란다. 홀수파란 뜻이죠. 그 식을 제가 보면은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을 Ft라면은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t가 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삥 돌아가고 원점대칭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t가 성립하는 모든 파형입니다. 그래서 Ft하고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t가 성립하는 앞으로 모든 파형을 우리가 정연대칭이라는 말로 보시죠. 이런 파형이 성립하는 모든 파형을 앞으로 정연대칭이라 하자. 정연대칭을 부리의 급수정계를 한번 해보니까 결과가 이런거 하면은 사인항만 나타나더라. 정유성분하고 코사인성분은 나타나지 않고 사인항만 나타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연대칭은 Ft하고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t가 성립하는 모든 파형을 앞으로 정연대칭을 하는데 요거를 뿌리의 급수정계를 한번 해보니까 사인항만 나타나더라.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 세번째 여현대칭 여현대칭 여현대칭이 뭔가 하면은 요거를 Y축이라면 Y축으로 딱 해갖고 양쪽으로 겹쳐지는 모든 파형을 앞으로 여현대칭이라 하자. 우수파 짝수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Y축 대칭입니다. 정연대칭은 원점대칭이고 여현대칭은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은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은 파이니까 요기 요기 만약에 플러스 t 같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Ft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입니다. Ft하고 F의 마이너스 t가 같은 모든 파형을 앞으로 Y축 대칭인 여현대칭이라 한다. 우수파. 그래서 Ft값하고 Ft값하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하고 그러니까 Ft하고 F의 마이너스 t가 같은 모든 파형을 앞으로 여현대칭이라 하자. 여현대칭을 물의 급수증계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직류성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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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항만 존재하더라. 정윤대칭은 사인항만 존재했습니다. 여현대칭은 직류성분하고 코사인항만 존재하더라. Y축 대칭 여현대칭 자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반파 및 정윤대칭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반파대칭도 되고 그 다음에 정윤대칭도 되는 이런 파를 우리가 반파 및 정윤대칭이라 한다. 자 일단은 반파대칭부터 한번 다시 보면 여기 여기 반죽이 되겠죠. 요 반죽이를 요쪽이 반죽이죠. T축으로 T축으로 평행이동시켜가지고 T축으로 딱 겹친다.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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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딱 겹칩니다. 일단은 저런 파형을 반파대칭으로 했다. 반파대칭으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정윤대칭 원점대칭이라는 원점대칭 요점이 QBT니까 요걸로 원점로 원점로 요건 원점로 됩니다. 요 파형이 요 원점을 삥 눌러가고 요 파형이 겹치지죠. 요거를 정윤대칭이라 한다. 그래서 요런 파형은 저런 파형은 반파대칭도 되고 정윤대칭도 동시에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파대칭에서는 공통성물을 찾아야 되니까 반파대칭은 홀수항의 코사인하고 사인항만 존재했지만 정윤대칭은 사인항만 존재했잖아요. 공통이 뭐냐면 홀수항의 사인항만 존재하 공통이죠. 그래서 저거를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홀수항의 사인항만 존재하더라. 그래서 반파밑 정윤대칭에서는 반파대칭도 되고 동시에 정윤대칭이 되는 이런 파형에서는 홀수항의 사인항만 존재하더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다섯번째 반파밑 여윤대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똑같이 이 파형은 반파대칭도 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여윤대칭도 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째는 반파대칭을 한번 봅시다. 여기 한 주기니까 여기 반주기죠. 반주기 동안에 평행이동시켜갖고 요 파형하고 지금 티축이 겹치지죠. 일단은 반파대칭도 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윤대칭이 뭔가 하면 Y축 대칭이죠. 여기 Y축이라면 원점도 Y축이지만 요거 맞추면 Y축으로 양쪽에 똑같습니다. Y축 대칭이다. 그래서 저 파형은 반파대칭도 되고 동시에 여윤대칭도 된다. 해서 저거를 반파 및 여윤대칭이다. 그러면 반파대칭하고 여윤대칭하고 공통성분을 찾아야 됩니다. 반파대칭은 홀쌍의 사인항하고 코사인항만 존재했는데 여윤대칭은 직류성분하고 코사인항만 존재하더라. 공통이 뭐냐 홀쌍의 코사인항이 공통이죠. 그래서 반파 및 여윤대칭에서는 홀쌍의 코사인항만 존재하더라. 이래서 특수한 파형 중에서 다섯가지 첫째는 다섯가지죠. 첫째는 반파대칭 두번째는 정현대칭 세번째는 여윤대칭 네번째는 반파 및 정현대칭 다섯번째 반파 및 여윤대칭 특수한 성분 다섯가지는 결과를 암기를 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세번째 비정연파 비정연파라는 것은 싸인파가 아닌 파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정연파 전압 전류의 시호침이 전력을 계산하면 해보자 그래서 어떤 해로에 어떤 해로에 어떤 해로에 비정연파 싸인파가 아닌 전압을 가했습니다. 비정연파 전압 VT라는 전압을 가했다 아니면 어떤 해로에 VT라는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에 VT라는 전압을 가했는데 이 전압은 V0 직류성분의 전압 플러스 V1M 사인 오메가 T 1 고조파 전압 플러스 V2M 사인 오메가 T 2 고조파 전압 플러스 이래갖고 N의 고조파 N의 고조파 N 전압을 가했다 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체대체로 표시한 것인데 요거를 다시 C로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체대체는 C로치로 두두배 체대체는 C로치로 두두배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저 위의 식은 체대체로 표시한 식이고 밑에 있는 식은 C로치로 표시한 겁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저는 비정연파 전압을 가하니까 어떤 전류가 흐르느냐 비정연파 전류가 흐르더라 이래서입니다. 그래서 비정연파 전류 IT가 흐르더라 IT가 IT는 직류성분의 전압을 가해 직류성분의 전류가 있고 1 고조파 전류 다음에 2 고조파 전류 3 고조파 전류 이래 흐르는데 위상을 안 보니까 1 고조파에서는 전압은 V1M 사인 오메가 T지만 전류는 I1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만입니다. 그래서 세타완만 지금 전류 비상이 앞서는 이런 전류다. 이 말이다. 그죠? 다음에 2 고조파에 전압 세타2 3 고조파에 세타3 이런 식으로 고조파 전류가 흐르가더라. 이 말이죠. 이것도 I1M의 체리치죠. 체리치를 이거 C로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체리치를 C로치로 표시한다. 그죠? 체리치를 체리치 세대값은 C로치의 루트도 배니까 절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비정연파 교류전압을 가하니까 비정연파 교류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이런 비정연파 전압은 또는 전류의 시루치를 계산해보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첫째는 시루치는 시루치는 전압의 시루치는 아마 전류의 시루는 똑같습니다. 전압의 시루치를 하면 V는 루트 해갖고 V0의 제곱 직류성분의 제곱 V1의 제곱 V2의 제곱 V3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해갖고 평방근의 루트가 직류성분의 제곱 플러스 V1 1고조파 전압의 시루치의 제곱 플러스 V2 2고조파 시루치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3고조파 시루치의 제곱 이래갖고 N고조파 까지 루트 해갖고 그래서 이 위의 색은 시루치를 한거고 밑에는 체리치를 해야되죠 옛날에는 이래 되겠죠 V1의 체리치는 시루치의 루트 2배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V1은 체리치에다가 루트를 나눠야죠 그럼 이 제곱이니까 전부다 2분의 1이 안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식입니다 위의 세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꺼는 시루치의 표시형식이고 밑에꺼는 체리치로 표시형식에다가 똑같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압의 시루치를 개설할 수 있고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V 대신에 I만 잡아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류시루치를 루트 해갖고 I0의 제곱 플러스 I1의 제곱 플러스 I2의 제곱 플러스 I2의 제곱 플러스 I3의 제곱 이래갖고 N의 구속파까지 전류시루치의 제곱을 해갖고 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정연파가 아닌 비정연파 전압 또는 전류가를 가했을 때 또는 흐를 때 전압의 시루치를 구하라 또는 전류시루치를 구하라 할 때 시루치를 구하는 시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비정연파 전압을 가하니까 비정연파 전류가 흘렀을 때 전력을 함께 개설해보자 전력을 전력은 아 앞에서 했지만 세가지가 있었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상전력이라는 뜻은 껍데기전력이죠 그래서 그냥 전압의 시루치 곱하기 전류의 시루치입니다 자 전압의 시루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꼴 전압의 시루치 루트에 V0에 의제곱 플러스 V1에 의제곱 플러스 V2에 의제곱 플러스 쭉 나가는거 쭉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전류의 시루치죠 루트에 I0에 의제곱 플러스 I1에 의제곱 플러스 I2에 의제곱 플러스 플러스 쭉 나간다 볼트 I1에 의제곱 그래서 피상전력은 전압의 시루치 곱하기 전류의 시루치다 따라서 이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고조파 차수가 다르더라도 발생합니다 전압의 고조파하고 전류의 고조파 차수가 다르더라도 발생한다 왜냐하면 전압의 시루치 곱하기 전류의 시루치를 바로 하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 유효전력은 P죠 VI고사진화죠 자 유효전력은 전압하고 전류의 고조파 차수가 다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전압을 V제로 가야하니까 전류가 I제로 흘렀죠 그래서 여기는 직류성분의 전력이 나타났습니다 직류성분의 전력 다음에 아까 전에 V1에 전압을 가하니까 I1에 흘렀죠 그래서 1구조파는 전압하고 전류의 고조파 차수가 똑같습니다 V1 I1 코사인 세타1 그래서 아까 전에 전압 V를 Vm 사인 오메가 T라는 전압을 가하니까 전류 I가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1이다 그래서 유상차가 세타1만 전달했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1 할 때 세타1 마치 1구조파 에서는 유상차가 세타1이다 이 말입니다 1구조파 전류가 발생하고 다음에 V2 I2 코사세토 2구조파 전류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전압도 2구조파 전압을 가하니까 전류가 2구조파 전류가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전력이나 무효전력은 전압하고 전류의 고조파 차수가 다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피상전력은 전압하고 전류의 고조파 차수가 다르더라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식에서 코사인 세타 대신에 사인 세타1 무효전력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는 V0 V0 I0 전압의 직류성분 직류성분이 전류이라니까 위상차가 없죠 코사인 0도다 이 말입니다 코사인 0인데 이 코사인 0도를 계산해드리면 1이죠 1 그래서 그냥 V0 I0 그래서 유효전력은 첫째는 V0 I0 플러스 V1 I1 코사세타1 플러스 V2 I2 코사세타1 이런식으로 전압하고 전류의 고조파 차수 일치한 것만 전류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이나 사인성분인데 직류성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V0 I0 사인 0도 사인 0도 사인 0도 사인 0도가 0이죠 0 0이니까 요거는 0입니다 그래서 직류성분에 평균제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균전력은 그래서 V0 I0 사인 0도니까 0이다 이 말이지 1구조파부터 나타나겠죠 그래서 무효전력은 V1 I1 플러스 1구조파 무효전력 V2 I2 이래서가 N의 고조파까지 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의 고조파 차수가 다르면은 유효전력이나 무효전력이 나타나지 않고 피상전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전압의 고조파 차수하고 전류의 고조파 차수 일치를 해야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이 발생한다 이런 대제입니다 자 다음에 네번째 외형율입니다 그래서 외형율이라는 뜻은 1구려짐의 정도를 말하죠 외형율은 기본파 실효치에 대해서 고조파만의 실효치에 비해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걸 실을 한번 적어보면은 기본파라는 것은 전압 같으면은 전압 전압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면은 기본파 실효치 기본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1구조파를 기본파랍니다 그래서 기본파 전압의 실효치에 대해서 고조파만의 실효치 고조파만 1구조파 빼고 그죠 2구조파부터 루트에 V2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플러스 쭉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뭔가 하면은 외형율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파라는 뜻은 1구조파를 기본파랍니다 그래서 1구조파 전압의 실효치에 대해서 기본파 실효치에 대해서 그래서 고조파만의 실효치이다 이 말이에요 2구조파부터 주어진거 그래서 고조파만의 실효치의 비를 외형율이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번째 다섯번째 N 고조파 회로에서 이제 회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N 고조파 N가 고조파에서 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R을 직률회로에서 인피눈스 Z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을 직률회로 R 플러스 J 오메가 1이죠 자 저기 R을 직률회로에서 인피눈스 Z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R 플러스 J 오메가 A이다 저거는 기본파일 때 즉 1구조파일 때 하는것 그러면 N의 고조파일 때는 해로 시게 되는가 N고조파일 때 coincidence R은 고조파와 상관없죠 주파수 L에 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 플러스 J N 오메가 에로 입니다 R의 직률회로에서는 그러면 RC 직률회로에서는 또 어떻게それ Influence 그래서 rc 직렬회로에서는 r-j의 오메가1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의 고조파에서는 주파수를 n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의 고조파에 있어서 rc 직렬회로에서는 r-j의 오메가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렬회로 계산할 때는 인피런스 사용이 되죠. i는 z분의 v입니다. 여기 바로 지금 n의 고조파 전류를 구하라 이라면 n의 고조파 인피런스에 대해서 n의 고조파 전압의 실효치가 되어야 됩니다. n의 고조파의 전류를 구하라. 만약에 3 고조파 전류를 구하라 이라면 3 고조파 인피런스 분의 3 고조파 전압의 실효치가 된다. 전류가 실효치 같으면 전압도 실효치, 전류가 실효치 같으면 전압도 실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rl 직렬회로에서는 in은 zn분의 vn다. n의 고조파 차수입니다. 그럴 때 zn라는 것은 r을 직렬하니까 r 플러스 j에 오메가를 인데 오메가에다가, 즉 오메가는 2파 f죠. 2파 f에다가 n을 곱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회로 계산할 때는 앞으로 i에는 zn분의 vn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l 직렬회로에서 in피런스 z는 전류 i를 계산해보자. 앞으로 in피런스 z에서 rl 직렬회로에서 3 고조파 전류 실효치를 구하라. 예를 들어서 3 고조파 전류 실효치를 구하라. z3는 3 고조파 인피런스입니다. 그 다음에 v3는 3 고조파 전압의 실효치입니다. 이럴 때 3 고조파 전류를 구하라. i3는 z3분의 v3다. 그럼 i3의 크기만 나타내보면 인피런스는 저항과 리격등 사업이죠. 그래서 r의 제곱. 1 고조파 그러면 그냥 오메가를 인데 n은 고조파니까 n은 오메가1이죠. n은 3이죠. 3 고조파니까 3 오메가1. n제곱 분의 제3 고조파 전압의 실효치 이렇게 계산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rl 직렬회로에서 3 고조파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라. 실효값을.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면 전압도 실효치가 되야되고 전류가 체류치 같다면 전압도 체류치가 되야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z3는 3 고조파일때 인피런스죠. 그래서 rl 직렬했으니까 크기마다 내보면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원래는 오메가1인데 오메가1은 1 고조파다 이 말이지. 그래서 3 고조파니까 3 고조파니까 3 오메가1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5 고조파 같다면 5 오메가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 고조파니까 3 오메가1의 제곱 분의 v3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rc 직렬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rc 직렬회로에서 rc 직렬회로 rc 직렬회로에서 만약에 3 고조파 진류의 실효값을 구하라 그럼 i3를 구하라 이 말일까요? 자 이거는 i3는 z3 분의 v3이더라 자 그러면 이거 크기만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루트의 실수의 제곱 r의 제곱 r은 고조파 차수하고 상관없죠 원래는 오메가1인데 3 고조파니까 3 오메가1의 제곱 분의 v3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래서 3 고조파를 구하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메가2파 f를 f를 3배로 주면 3 고조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전류 계산할 때 n의 고조파 전류를 구할 때는 반드시 iN은 zN 분의 vN이 된다 이런식에서 전류의 실효치를 구하라 이러면 전압의 실효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체리치를 구하라 이러면 전압의 실효치를 해야 됩니다